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호야 이거 보고 있는 거 알고 이거 안 받으면 너는 진짜 쫄보 되는 거야 민호 안 봤죠? 민호 안 봤죠? 아 민호 이렇게 또 패배를 인정을 해버리나 싶고요 민호는 이렇게 패배를 했고 에비형을 바로 초대를 해서 랩 배틀을 떠보겠습니다 에비형도 안 받으면 살짝 실망 에비형은 받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아까 부른 곡이 뭐라 하지? 사실 그 한 번 그냥 재미로 해봤던 곡입니다 진짜 그냥 100% 재미로 한번 해봤고요 들려드릴까요? 아 형 왜 못해요? 에비형도 이렇게 해서 랩으로 제가 잊었어요 방금 잊었습니다 스모킹 컵케이크 어쩌고 뭔 노래예요? 방금 제가 만든 후기입니다 I'm smoking cocaine on my perfume 이런 노래고요 원래 우울할 때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제가 그 한 번 타이가를 한 번 빙의를 해가지고 해본 노래가 있는데요 네 완전 타이가 카피입니다 타이가 백산버지 타이가 백산버지 Q. 타이가 백산버지 I'll have better than you, motherfucker. 네, 요런 훅이 예, 한번 그냥 장난으로 요것도 이렇게 놀다가 해봤습니다. 예, 이런 거 한번 해봤고요. 지금 다 쫄티를 하는데 우기형이랑 한번 해볼까요? 우기형도 랩을 사실 잘하거든요. 프로듀서 중에서도 탑급이어가지고 우기형도 우기형 민혜야 보고 배워라. 여보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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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아. 네? 이 자식이 스모킹 뭐 뭐라고? 컵케이크. 스모킹 컵케이크? 네. 너 경찰서 갈래? 컵케이크. 야. 나 아는 경찰 있거든? 형 아는 경찰이 있으면 안 돼. 형 근데 형 새벽 2시 8분에 왜 선글라스를 끼우고 계신 거예요? 작업실에서? 나 아는 경찰이 있어. 너 잡혀간다. 너. 형 왜 선글라스를 끼우고 계세요? 나 눈이 부었어. 그래서 방금 호다닥 끼신 거예요? 야. 저기 권혁우라고 경찰 하나 있거든? 너 잡혀간다. 너. 자. 스모킹 컵케이크? 좋았어. 그래서 나는 너한테 비틀을 하나 주겠어. 이렇게 비틀을 하시면 제가 프리스타일로 지금 바로 본녹음을 할게요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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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뽑아간다. 字幕roll 너 탈락 에이 형 이거 빙제러보다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? 바로 튀어나와야 된다고요? 바로 튀어나와야지 아 한번만 다시 하면 제가 바로 한번 해볼게요 주제가 뭐에요 주제? 주제 주제 컵케이크 컵케이크? 오케이 어 다른 비트 주겠어 오케이 컵케이크 오 이런 비트에 컵케이크 오케이 예 예 마마 요 에이 에이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야 뭐라고? BPM이 형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는데요? 컵케이크 컵케이크 썸머 백 뭐라고? 모르겠어 다시 야 랩 똑바로 안해? 저 래퍼가 근데 아니에요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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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로듀서 아니야 사실 어? 민호가 저 민호 장염 걸렸대요 형 형 민호 아세요 민호? 그 슬롬 슬롬 이름이 민호인데 에? 아니야 민호가 그 한국에서 좀 갱인데 이러네요 랩 랩 랩 랩 랩 랩 랩 세븐틴 세븐틴 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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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인데 이거 민호 사춘기 때여서 랩 랩 랩 랩 랩 밴이플 제일 잘하는거 같애 에? 밴이플 제일 잘하는거 같아 여기서 제일 랩 어떤지 한번 평가 여기서 도끼빙이 싹 하고 야 이거 너 아니잖아 너 아니잖아 저 맞아요 얼굴 안 보이잖아 너 아니잖아 저 맞아요 가사 못 외워가지고 얼굴 싹 가리고 했어 야 눈도 안 보이잖아 너 아닌 거 알아 저 맞아요 버스다운 뭐라고? 요 형 타이가 따라한 거야 어디 어떤 버스다운을 했는데? 뭐 했다 이거? 테이스트 였나? 너도 아이스 옹마넥 했어? 아 저는 다이아몬드 옹마넥 근데 이게 영화가 나름 신경 써서 쓴 건데 턴치라인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 찾아가지고 좀 실망했어 그거 뭐예요? 아이스인 줄 알았어요 맞아? 금인데요? 금인데? 보여줄까? 금 아니에요? 이거 밴볼러 그 저 BMW도 타시고 그러면 저기 크루 넣어줄 거야? 형 그 주시면 기증하시면 할게 이거 주면 들어갈 수 있어? 네 그거랑 롤렉스랑 해가지고 오우 야 꺼져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이 제 생각에 저거 진짜 아이스 아니고 저거 스왈로우스키 뭐지? 큐빅 그것도 멋있긴 한데 저거는 진짜 아이스 아니에요 어? 이제 현지 저거 이제 가짜 아이스를 찾았죠 40만원짜리 가짜 아이스를 사가지고 저도 3차 때 살짝 간지를 내려고 했었는데 뭐 덕화연님도 가짜 롤렉스를 찾던 때가 있듯이 저도 가짜 아이스를 찾던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 BBS ONLY 음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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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음은 자 우리 안 들어오면 지금 지금 저 하나죠 자 바로 랩 해주세요 형 저 자다 깼는데요 제가 제 시연을 드리겠습니다 가짜 아이스로 8마디 랩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갱스터 갱스터 비트 비트도 없어요? 어 내가 틀어주세요 자다 깼는데 완전 웨스트코스트 갱스터 비트다 이 순간 준비 됐냐? 이거 라방이에요 예 빨리 해라 이 쟈 긴장 아이 왓기 비트도 날이 켰는데 왓기 비트도 날이 켰는데 왓기 비트도 날이 켰는데 왓기 비트도 날이 켰는데 알리 고 아리 왓기 여행 왓기 다 어 웨이 왓기 예 예 예 예 내가 먼저 여덟 마디 보여줄게 어떻게 하는 건지 가짜 아이스 요 가짜 아이스 잡았죠? 난 밥 저 라이스 밥 사 라이스 가짜 아이스 라인 맞춰 딱 요 딱딱해 딱딱해 딱딱딱 딱딱해 가짜 아이스 밥 사 라이스 요 요 레츠 고 프리데이 레츠 고 형 지금 지금은 안돼요 너는 180명 앞에서 이 실력을 입증할 기회를 놓친 거야 오 웃어 꺼져 이러면 안돼요 이러면 안되고 기회가 왔을 때 잡는 모습 자 휘순이 형이라고 구간지에 나오신 옷을 굉장히 잘 입는 형이신데 형 바로 여덟 마디 가겠습니다 오케이 get it 주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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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먼저 훅을 제가 먼저 여덟 마디 하고 형 이번에는 에어컨으로 가는 걸 하겠습니다 에어컨 오케이 너 먼저 에어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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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어려워 딴 거 가야 돼 네 에어 칸 컨디션 샷샷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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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오마이갓 이거를 진짜 연기하셨네 네 바로 가겠습니다 여덟 마디 아 잠깐만 근데 이거 비트 렉 생기지 않아요? 어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없어요 없어요 네 제가 먼저 여덟 마디를 가겠습니다 어 어떤 단어로 하고 싶으세요 어떤 단어 아 아무거나 주세요 오케이 그럼 팝 필터로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요? 제가 먼저 할게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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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 get it big naughty 팝 필터 가라 필터 공기청 정기 필터 요 팝 필터 박아 필터 공기청 정기 필터 Indigo A's in it let's go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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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하고 있는 것은 Rhyme 에이 이건 쉽게 먹여 그러니깐 마치 라면 와 같은 어디 3분 말에 너의 감동 시점 이거 좋았으면 빛날 이란 마팔 박어 에이 에이 밥은 오늘은 펴갓집 치킨에서 시켰습니다 어 저는 방금 호시길에 시켰습니다 아 네 두 마리 맛있게 드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아유 바로 마팔 박도록 하겠습니다 야 Peace Peace 다음 참가자님이죠 전현준 베이니플님 모시겠습니다 거절하면 쫄티로 갈려 와우 와우 에이 비트 틀어보시죠 에? 비트 틀어보고 아니 그거 들어 줘 들려줘 아 랩 그거 간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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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고 간혹은 내일 아니 내일 안 된다 내가 다음 주 안에 해서 보내주세요 지금 라이브 한번 들려줘 그러면 아 내가 뭐 들려줄게 아니 니 그 홍보 듣고 싶지 않아 지금 우리 단체국 빨리 근데 가사를 못 들어서 가사장으로 들어가면 내가 플로우만 해볼게 아니 컴퓨터에 옮겨 가사를 지금 근데 배경화면으로 나가면 이게 끊겨요? 그러면 내가 지금 잠깐 삭제시켰다가 5분 이따 다시 초대할게 옮겨가지고 딱 준비해놔 3분 이따 다시 초대하면 진짜 너 그럼 그렇게 네 뭘 하는지 모르겠고요 나갔습니다 혹시 또 도전자 계신가요? 로브 엑소 로브 엑소 로브 엑소 로브 세 아 로브 세 민호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안 받으시네요 자 지금은 여러분 아 근데 아직 저가 기령이랑은 기령 프리스타일이 살짝 아 쿠키탑급이여가지고 비빌 수가 없어 왜 왜 갑자기 초대가 안되지? 옳라 어 현준이 초대가 안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